55.7 다 빼야겠죠?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난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이어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캠핑을 좋아하잖아요 캠핑을 좋아하고 또 하는 일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야금야금 이렇게 살이 찌다 보니까 한 7,8kg 정도 쪘어요 그래서 7,8kg 정도 쪘서 더 더워지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다이어트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겸사겸사해서 다이어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조금만 굶고 조금만 뭐 운동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좀 잘 빠졌는데 이제는 다이어트 이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는 단기 다이어트에요 일단 2주 동안 제가 다이어트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면은 뭐 그 뒤로도 조금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목표하는 체중보다는 일단 저는 룸바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찐 살은 다 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거에요 푸웅 2주 우먼컷 다이어트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긴급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 이 제품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닥터블릿의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이에요 푸웅 다이어트를 먹으면서 제 아랫배라든지 상반신의 살을 다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상체 비만의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상반신이 조금 날씬해 보일 때까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루틴을 설명을 하자면은 밥 먹기 전에 바로 이 제품 푸웅 다이어트 제품을 밥 먹기 전에 먹을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들어있는데 이걸 물에 타면은 걸쭉해져요 식이섬유여가지고 되게 걸쭉해지는데 이거를 먹고 그럼 조금 포만감이 생겨요 포만감이 생기면은 30분 후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바로 이 제품을 먹을 거예요 닥터블릿의 푸웅 다이어트 푸웅 이주 우먼 컷을 이용해가지고 이주 동안 제가 다이어트 변신을 하면은 얼마나 변신이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적나라한 제 상태를 보러 갈까요? 우선 시작 전 몸무게를 한번 측정해볼게요 지금 55.7 이게 지금 비포 상태의 제 몸 상태예요 제 몸 상태인데 아랫 뱃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체 비만이라서 윗배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흉통이 좀 넓은 편이에요 몸에 비해서 이제 하체가 길고 날씬한 체형이고 허리 라인이 없고 상체가 좀 뚱뚱한 체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체가 좀 말라 보일 때까지 다이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등살 등살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빼야겠죠? 그리고 팔뚝 팔뚝이 제가 좀 몸에 비해서 두꺼워요 상체 비만이라서 그래서 팔뚝도 조금 얇아 보일 때까지 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 200이에요 물 200에 저는 주로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먹고 나갈게요 식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다이어트 식단을 할 건데 나가서는 좀 부담감이 없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게 맛있는 복숭아 맛이에요 이게 금방 불어버려서 불기 전에 마셔야 돼요 아침에 식이섬유를 먹으니까 음식이 많이 안들어가서 제가 많이 남겼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운동은 제가 원래 실내 운동을 하는데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2만보 매일매일 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하는 체중까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걸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운동한 지 4일째입니다 계속 지금 하루에 지금 2만보 정도 걸으니까 8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빨리 걷기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멀리는 못 가고 동네를 계속 크게 이렇게 돌 예정이에요 갑자기 비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오늘은 다이어트 6일째입니다 어제 원래 제가 이번에는 정말 클린하게 하려고 해서 치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약속이 있어서 좀 거기 나가서 뭘 먹었어요 치킨도 먹고 그래가지고 5번 컷을 먹기는 했는데 늦게 그래도 일단 저는 2주 안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클린하게 풍 다이어트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지금 아침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고 2번 운동하려고 나왔어요 주말이라서 마침 쉬는 날이라 오늘은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저녁에도 운동을 할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좀 변비 같은 거에 시달리잖아요 전 평소에도 조금 화장실을 잘 못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흥 다이어트 마시면서부터 화장실을 하루에 한 2번 많이 먹지 않아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가요 그래도 이제 이게 식이섬유 폭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식이섬유 폭탄인 이 푸흥 다이어트 한 잔 마시면은 시원하게 볼 일도 보고 오니까 조금 속이 편해요 다이어트 하면서 속이 편하고 이렇게 하고 원래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식이섬유라서 점차 응고가 돼요 점차 응고가 되는데 제가 이거 응고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섞고 나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응고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젤리처럼 이게 푸흥 다이어트가 이렇게 응고가 되니까 뱃속에 들어가면은 좀 시원하고 스무스하게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확실히 조금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10일째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짠 오늘은 사실 다이어트하면서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닭도리탕 했어요 그래서 밥이랑 안 먹고 좀 짠 거 같긴 한데 지금 닭가슴살 같은 거 위주로 퍽거든요 좀 퍽퍽살 위주로 퍽고 그리고 고구마 하나 퍽고 이거 먹고 푸흥 위주 우먼 컷 이거 두 알 먹어줄 거예요 이게 밥 먹고 나서 이거 푸흥 위주 우먼 컷 두 알을 먹어주면은 여기 들어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탄수화물 컷팅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10일진대도 식사 후에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12일째입니다 다이어트 12일째인데 체중은 모르겠는데 옷 사이즈가 한 사이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디움에서 스몰 사이즈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거의 뭐 탄수화물이나 뭐 간식 같은 걸로 막 배 채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되게 건강한 것들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짠! 생선구이 단백질 위주의 점심 식사예요 외출할 때는 이것저것 먹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최대한 깔끔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생선을 두 마리 구웠는데 이만큼이나 남겼어요 푸웅 다이어트 먹으면 식이섬유라 배에서 불어서 그런지 음식이 좀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위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겼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이어트 2주째입니다 제가 이 닥터블릿에 푸웅 다이어트하고 단기간 2주 다이어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드디어 오늘은 몸무게를 측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몸무게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지금 체중이 53kg예요 53kg 대박! 저 별로 기대도 안했거든요 근데 사실 사이즈가 한 사이즈 줄긴 했어요 미디움에서 스몰로 줄었는데 체중이 53kg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사실 조금 타이트하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타이트하게 못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틀동안 여행을 가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거 푸웅 다이어트하고 우먼컷을 가져갔어요 우먼컷 가져가서 이거 먹고 그리고 우먼컷 먹고 그러니까 사실 여행을 갔는데도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배가 불러가지고 양이 정말 줄어가지고 많이 안 먹고 이 푸웅 2주 우먼컷을 매일매일 정말 빼먹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긴 또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무려 6종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군이 6종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양제가 이제 따로 제가 챙겨 먹지 않아도 좀 기운 빠지거나 힘 빠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단 화장실도 진짜 잘 갖고 여러모로 확실히 보조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이용하니까 다이어트 좀 손쉽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그 전에 안 들어갔던 바지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어트 전에 못 입었거든요 근데 사실 2주 다이어트만으로도 바지가 지금 딱 맞게 들어가요 딱 맞게 들어가고 지금 되게 편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팔뚝도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원래 팔뚝 부자거든요 팔뚝도 지금 좀 많이 빠졌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 라인도 그리고 등살 정리가 진짜 좀 많이 됐어요 여기가 여기 등살 정리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랫배 아랫배랑 윗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2주만 하는 게 아니고 목표 체중까지 한번 달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닥터블릿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6월 30일부터 파격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이 닥터블릿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또 두 배로 받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설명글에 제가 할인 코드랑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두긴 했는데 조금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닥터블릿 공식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완료 후에 결제 단계에서 할인 코드 적는 칸에다가 대문자 yu 유난히 할 때 yu를 입력을 하시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간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